코로나19로 위축된 기독 청년들에게 희망을 다시 불어주기 위한 워십 앤 파티가 최근 신촌 성결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.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섬겨온 초교파 단체 아이러브페스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가수 강균성 씨가 출연해 기독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. 가수 강균성 씨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며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 신앙도 성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